바야흐로 뉴미디어 시대, 많은 기업들이 미디어 기업처럼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콘텐츠 제작, 유통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콘텐츠가 터질 확률은 매우 낮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고려해볼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에 와인 회사를 미디어 기업처럼 운영해 미국 창업계의 슈퍼스타가 된 사람, 게리 베이너척입니다. 어린 시절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던 게리 베이너척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와인 소매점에서 일을 배우며 사업가로의 성공을 꿈꿨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그는 업계 분석, 사업 확장에 열정을 쏟았고 사업 수원을 발휘하며 매출을 10배 가까이 키워냅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2006년 2월 21일 와인 라이브러리 TV를 오픈합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와인 품평을 했는데요. 여느 품평과는 다르게 와인이 가지는 고급 이미지를 버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와인을 소개했죠. 이건 형편없는 포도맛 사탕 같은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말이죠. 이런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와인 라이브러리 TV는 평균 9만 명이 보는 와인 품평 콘텐츠가 됐죠. 여기까지만 보면 개리 베이너 척이 단순 셀러브리티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온라인 와인 거래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고객을 만들기 위해 콘텐츠와 소셜미디어라는 도구를 활용했던 영리한 사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이자 마케팅 전문가로서 일방적인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를 기업의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은 연간 수백만 달러에 달했던 마케팅 비용을 단 2만 달러 수준까지 줄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9년 소셜미디어 콘텐츠 전문 에이전시 베이너 미디어를 설립하고 기업들에게 소셜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한 회사 성장 방안을 컨설팅하는 일을 시작하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 그는 디지털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경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게리 베이너 척은 멋진 스토리텔링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구매로 이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기업의 콘텐츠들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관계를 맺고 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소가 담긴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콘텐츠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아닌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즉 콘텐츠로 독자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과 콘텍스트를 만들고 이를 팬덤으로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리 베이너 척은 슈퍼스타가 되어서도 댓글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달아주고 때로는 고객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고객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당신의 댓글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이건 충분히 잽을 날려야 라이트 훅이 효과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잽은 고객의 관심을 끌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철저히 고객 지향적인 콘텐츠를 말하며 라이트 훅은 결정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 내놓은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찬 콘텐츠를 충분히 제공한 뒤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솔직하게 제품 구매를 요구하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고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제품을 판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담당자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텐데요. 그들에게 게리베이너 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는 막대한 관계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관계 자본은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것 같아요. 여러분, 오후, 여러분, talk to one of the people of the world of the world of the world of the world of the world.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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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다 이것을 믿ouch consecở기로로